10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가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. 다만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.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. 다행히 그 밖의 지역은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.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다만 큰 일교차에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를 보였는데요.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 서울과 대구가 23, 대전 22도 예상됩니다.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광주와 부산도 24도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. 금요일 낮에 20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